30년 된 벤츠 S600 입니다. 30년 된 벤츠 S600 입니다. 부럽습니다. 차값은 50만원인데 수리비가 6,500원 들었답니다. 아직 부품이 안와서 지금 서 있습니다. 총 수리비가 6,500만원 웬만한 충원 승용차 값입니다. 역시 벤츠는 아주 멋지죠. 고급스럽고 품이 있고 명품차 NG 룸 입니다. 엔진 룸 역시 힘이 좋은 벤츠 엔진 인지 보세요. 30년 전에 이렇게 만든 벤츠 엔진 룸 입니다. 웅장합니다. 역시 벤츠 저도 부럽습니다. 저도 이런 오래된 차를 소유하고 싶은데 수리비가 너무 비쌉니다. 6,500원 입니다. 부품도 없어서 지금 부품 공소 중인데 독일에도 없답니다. 15,500원 입니다. 이게 워샤야야야야. 멋집니다. 1, 2, 2, 1